이번엔 국내외 이슈진환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글로벌 증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잘 되어줬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사실 금요일 급등한 걸 빼면 별로 없습니다. 금요일 마지막에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호재로 작용한 게 몇 개 좀 있었죠. 한 주 내내 사실 좀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마지막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다시 4%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금요일 시장이 제법 올려졌기 때문에 한 주간 상승률이 괜찮았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도 괜찮게 나왔어요. 중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제조업 지표가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나왔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 보스틱 연원총재가 3월 금리 인상에 있어서 0.25% 포인트. 좋은 것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두 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마지막에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물론 지난주에 테슬라의 날 행사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급락이 나왔다 또 끌어올리면서 그래도 보압 이상은 나왔으니까 괜찮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메타가 한 주간에 8.7, 구글이 5%, 반도체 주도 괜찮았었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괜찮은 흐름이었고 또 지난 금요일 미증시가 인상적으로 올라왔었는데 그 인상적인 상승의 주역은 메타, 그리고 애플, 2차 전기차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 2월 증시를 좀 쉬어가다가 3월에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외국인 매수가 또 갑자기 들어오면서 다시 유입되면서 힘이 실리고 있는데 역시 중국 양해의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민감 섹터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성장주의 힘이 더 강하다. 성장주가 금요일도 우리 코스닥이 2% 가까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주 쪽이 아직은 강하다. 특히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이 대거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수급 안에는 외국인의 쇼크브릭 물량, 국매도 쇼크브릭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을까. 투자 심리를 놓고 보더라도 지난 1월부터 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풀리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단적으로 우리 투자 심리가 얼마나 풀려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이슈가 있었죠. 셀티리온 관련주가 서정진 회장의 복귀 소식만으로도 장중웅의 폭등에 가까운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물론 이게 의미도 있습니다만 작은 호재도 우리 증시의 종목 테마주들이 움직여줄 정도로 투자 심리가 많이 풀려 있다. 덕분에 AI라든지 바이오 2차든지 로봇 엔터, 화장품 등등에서 가볍게 돌아가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지금 2개월 조금 지났는데요. 무려 18%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고 지수가 20% 올라온다는 얘기는 조금 괜찮은 종목들은 따블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익이 잘나는 분들 계좌를 보면 지금 따블란 종목들이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증시 특징들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표를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6일, 월요일에는 한국의 2월 10회와 함께 미국의 1월 내구제 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7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8일까지 예정돼 있고요. 한편 8일에는 미국의 2월 ADP 민간고용과 함께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9일에는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고요. 끝으로 10일에는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일정 상당히 한사안해 보입니다. 고용지표도 좀 중요해 보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보십니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긴축, 또 경기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번 주는 양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양해 관련 소식도 아마 있을 겁니다. 기대치보다는 조금 약간 기대는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소식이 나올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연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우리 1월 정시가 강했던 것은 분명히 우리 긴축이 완화될 것이라는 신호 때문에 그랬었고 2월에 힘들었던 것은 너무 풀어주다 보니까 치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또 쪼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연준의 긴축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다 그러면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상하원 총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금리에 대한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혹시 50pp 같은 얘기가 뉘앙스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에 피곤한 흐름을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양회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진행이 중이죠. 정엽이 4일, 전인대가 5일 어제 개막했는데 폐막일이 각각 11일과 13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마 많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기미 센다 그러면 경제성장 목표 성장률이 5% 전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내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또 하나 중요한 체크할 포인트는 이번에, 지난번 작년과 달리 양회에서 빅테크 관련 인사들이 많이 배제됐다는 것.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의 수장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황홍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캠브리콘, 샤오미, 샤오펑 등등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중국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가 결국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전기차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미국과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 산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관련해서 그쪽 섹터에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좀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또 예민한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풀렸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도 또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작은 어떤 여기 한국의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 예전 같으면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런 작은 어떤 이슈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는 게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양해 관련 내용들도 체크해봤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장 정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큰 틀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기 추세는 살아있고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단기 조정도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지만 기간 조정이 가깝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외국인 수급에 너무 연동된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내 수급 세력들이 지금 괴멸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흔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제가 2차 전지와 엔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섹터는 여전히 살아있고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금요일 무려 2,400억이 들어왔는데 어느 종목을 많이 샀나 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1위가 에코프로 BM이고 그 다음이 P&T, 에코프로, 첨보, 퓨론티어, 대주전자 재료 한 종목을 빼고는 모두 2차 전지입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1,300억이 들어오면서 그냥 이 한 종목을 샀다고 보시면 거의 될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외국인 매수가 2차 전지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비싼 가격에, 높은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고 예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역시 쇼커브링, 외국인의 쇼커브링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이걸 2차 전지 공매도 누적 잔량과 비교한다고 하면 잘 나타납니다. 왜 2차 전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가 외국인 매수가 많은가 하는 우리가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종목 들어보시면 에코프로 비행이 1월 초에 520만 주의 공매도 누적 잔고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80만 주입니다. 거기다가 금요일만 78만 주가 들어왔어요. 이건 다른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 주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대주 전자지를 놓고 본다 그러면 67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가 잔량이 지금 남아 있는데 8만 주 정도니까 다른 종목들을 놓고 보면 2차 전지 주도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지금은 소진된 상태고 남의 종목들도 점차 소진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 누적 잔량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 이제 우리가 공매도 누적 잔고에 있어서 랭킹 10 안에 2차 전지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순위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 수급이 2차 전지주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시세를 좌우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 우리 시장의 외국인의 흐름, 이걸 좀 제외하고 놓고 본다 그러면 외국인이 9조 이상 들어왔다가 다시 7조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8조 원을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재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의 재매수는 역시 시장을 안정감을 가져오게 되겠고요. 거기다가 연준의 긴축 완화를 틈타서 성장조와 가치조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것만 들어온다 그러면 여전히 시장은 지금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전망 체크해봤습니다. 끝으로 투자자들에 비한 투자 전략 이번 주에는 어떻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그냥 외국인에 맡기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추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환율이 좀 약간 조금 예매한 시점이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진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섹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 증시를 우리가 전략상 고민한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를 언제 사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 민감주를 지금 사야 된다 그러면 개별주, 개별 성장주는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되겠죠. 다만 지금 흐름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중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트리키에 이런 이슈들은 모두 시크리컬 섹터와 연동되기 때문에 올 한해 어느 시점에 경기 민감 섹터를 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예전보다도 못하지만 중국의 양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역시 스웨저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올해 어느 시점에 경기 민감주에 제대로 진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아직은 성장주에 좀 더 중심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성장주들의 강한 흐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약간 의심을 했지만 성장주의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제가 개인 투자자분께 두 가지만 좀 경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고객 예탁금 추이를 잠깐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2020년에 우리가 통합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30조 정도의 고객 예탁금에서 77조까지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이 자금의 힘으로 치수가 따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77조에서 지금 43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현재는 48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개인 자금이 43조까지 찍었다가 다시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유입된 자금이 뭘 사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예전에 개인 투자자가 뭘 사서 고생했습니까? 대부분 다 대형주였어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L전자 이런 부분에 잔뜩 들어왔다가 지금 많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들어온 자금들은 과연 뭘 사고 있을까? 아마 상당 부분들은 성장주에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테마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의 포모 현상 때문에 대형주들을 비싼 가격에 샀다가 고점에 샀다가 물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실적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또 무분별하게 테마주, 물론 로봇주라든지 AI 관련 주들은 그래도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나머지 좀 잡테마주를 보면 좀 어이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을 위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수급이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6% 급등했다가 또 6% 급락했다가 그런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종목의 내동 매매를 하게 되면 또 계좌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역시 펀드멘탈을 확인하고 가시는 게 확인하고 좀 롱툼하게 가는 것도 괜찮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수익 난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리비하지 말고 펀드멘탈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지금까지 도움의 말씀의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